자 안녕하세요 또 영화 후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 개봉한 베놈3 라스트댄스 를 아 후기를 할거에요 뭐 거창한건 아니고 그냥 뭐 게임 영화가 어땠다 정도 베놈3 라스트댄스 후기 짧은 후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겁니다 베놈3 라스트댄스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하실 영화관 가서 볼만한가요? 제 답변은요 아니? 보지마 OTT 뜨고 할인하면 이게 이제 결론이구요 네 사실 이제 감독은 이미 원2에서 경고했어 원 똥망 크으 베놈 개똥망 베놈2 베놈2 영화관에서 보고왔어요 세 번 속으면 공범이란 말있지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하 하하 아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냥 자 아무튼 이번에도 이제 뭐 훌륭한 똥영화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똥영화는 맞는데 그냥 똥영화의 표본임 감독이 하고 만든 수준이 아니 그리 뭐 이제 앞뒤 없이 얘기를 할게요 언제나처럼 앞뒤 없이 난자팡뒤 근데 베놈이 이제 예전에 그 카페 이제 얘기를 했을 거야 베놈 영화가 도대체 어느정도냐 어떤 느낌이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스폰지밥이라 그랬어요 이제 어떤 의미로 스폰지밥이냐면 이게 왜이래 베놈이 뚱이야 하는집도 똑같고 그냥 하는 말도 똑같애 그냥 어 이새끼는 그냥 뚱이임 으허허허허 더 머리가 나빠조록 점점 더 머리 나빠지더니 지금 베놈이랑 같은 수준이 그리고 베놈도 지금 원에 원투에 비해서 더 머리가 나빠졌어 지금 투보다 더 머리 나빠졌다고 하면 지금 어느정돈지 지금 예상도 안갈거야 한번 봐봐 그냥 뇌가 없어 그냥 주인공도 덩달아 머리 나빠져서 지금 덤앤덤어댐 답도 없는 수준임 그냥 베놈? 뭐다 더 능지 낮아짐 주인공도 능지 낮아짐 베놈 수준으로 능지 낮아짐 라스트 댄스 띨띨아이 라스트 댄스 띨띨아이 보는 관객도 능지 낮아짐 아이 보다보면 진짜 내 능지 낮아지는 기분이야 진짜 리얼루다 이제 영화 시작하면 흠 이제 무슨 뭐 평행우주 떡밥 던져 여기가 뭐 이게 원래 우주가 아니다 이러면서 뭐 다른 우주로 도망쳐 다른 평행우주로 왔다 아 근데 나는 이게 그 그거 같애 어차피 이번에 내용 좆대도 그냥 다른 평행우주인걸로 퉁칩시다 이러면서 이제 얼버무리려고 어? 시작부터 이제 그 떡밥 던지고 이제 시작을 해요 어 여기 조지면은 어차피 여기 정사 아니야 막 이럴려고 이 씹새끼들이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자마자 베놈이 갑자기 술을 처먹어 아이 씨발 술 존나 좋아 이러면서 술 존나 바아악 그 술집 10창 내면서 이제 그 술 처먹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도 같이 취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작품 내내 수취에 시달리는 상태로 이제 능지가 낮아진 너프를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빌빌빌빌 이제 약간 빙신되면서 어? 그래서 주인공이 능지가 낮아져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을 뭐 굳이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암튼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2에서 죽었다 살아나잖아 근데 그걸 계기로 그 베놈에 코딩이 돼있는 무슨 마스터 키가 있어 어? 그게 열쇠가 각성을 해 근데 그게 무슨 열쇠냐 어? 그 우주대마왕을 풀어주는 열쇠야 그 새끼가 갇혀있는데 그 우주대마왕이 이제 어? 열쇠의 존재를 딱 감지를 해 쭉 타면서 시발 지구에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 베놈이 갖고 있거든 널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신비오트들을 만든 우주대마왕이야 원래 갇혀있는데 얘를 풀어줄 열쇠를 공교롭게도 그 베놈이 가지고 있어 많은 신비오트들 중에서 아무튼 그래서 걔가 이제 묶여있으니까 부하를 보내요 자기 부하 무슨 제노 뭐 아무튼 뭐 보내 근데 그 새끼가 이제 괴물인데 그 한강괴물 같은 새끼인데 아 존나 센 한강괴물이야 시발 점프 한번 팍 뛰면 비행기까지 날아올라서 탁 탁 시발 어 그니까 슈퍼 한강괴물 이제 소환해가지고 이제 보내 열쇠 찾아와라 어? 그 열쇠에 베놈이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새끼들 병신이라서 그 주인공이랑 베놈이 분리되어있으면 탐지 못해 합쳐져 이렇게 완전 변신을 해야지만 탐지를 하거든 근데 코앞까지 와가지고 변신 풀면 시발 안보여 아 못봐 이 새끼들 제노페이지 아냐 시발 여기서 무릎을 탁치면서 시발 아 이거 왜 못봐 시발 뭐 우주 우주 괴물인데 시발 그 뭐 다 다 씹어삼키고 막 어? 비행기 상공까지 뛰어로는 이 엄청난 살인기계들이 시발 눈앞에서 놓치는게 말이 되냐고 어? 아니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자 그래서 제노페이지를 보내 아 근데 내가 미리 얘기를 할게 시발 이 유주대망 널이 나오긴 하는데 널 이 새끼는 시작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변기에 앉아서 힘만 주다가 끝남 못풀려남 어? 아무것도 안해 시발 난 뭐라도 할줄 알았다 진짜 응? 마지막 장면에서 두고보자 하면서 끝남 묶여있으며 시발 난 뭐 널이랑 싸우는지 알았네 어? 허어 cartoon 흐흐흥 흫이 흐흐흫 흑이 흐흑 흑흩 흐흑 흑 흑ucky iritual 인거 흑hal conf 흑 흑 흑 널 나오긴 해요. 강간이 나오는데 앉아서 힘을 주며 그 장면만 잠깐잠깐씩 나오다가 계속 끝까지 힘만 주며 그냥 끝이야 그냥 아 씨발 나 뭔 얘기할라 했지 아 씨발 까먹어버렸다 라스트 댄스 그래서 씨발 라스트 댄스가 뭔데 어? 이게 뭔데 어? 씨발 뭔가 했다 그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 제노 제노함 거시기 쫓기다가 변신하면 감지되잖아 그럼 변신 못해 이러다가 갑자기 어? 갑자기 씨발 첸 아주머니 만나더니 어? 베놈 풀발기에서 오! 씨발 댄스 이러더니 갑자기 어? 변신해서 같이 라스트 댄스를 춤 아 진짜 춤을 춰 어 씨발 이게 영화 내용이야 진짜 아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진짜 이게 영화 내용이야 어? 아 진짜 진짜 진짜로 진짜 어? 아 나 진짜 여기서 나 진짜 기 이 형기증 나서 나 쓰러질 뻔했어 진짜 아 아 아 싫어 아 근데 이제 아 이게 능지가 박살난 수준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아 이게 갑자기 이거 변신하면 감지되서 위험해 세상이 우주가 위험해 우주 대망 풀려나면 우주 씹 십창나는데 이거 절대 변신하면 안되지 이러다가 갑자기 첸 아주머니 오우 오마이갓 첸 댄스 이러더니 씨발 라스트 댄스 음 컬 이러더니 씨발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제노 거시기 0.1초만 십창나 특수 특수부대에 와서 잡혀감 그래서 라스트 라스트 댄스 야 어 그래서 라스트 댄스 이게 뭔 스토리냐고 나도 모르겠어 아 그래서 이제 이제 비밀기지 아 그 그 무슨 구역 무슨 구역? 아무튼 애개인 격리구역? 어 51구역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신비오트들 죄다 잡혀있어 어 그중에 그 톡신도 있는데 형사 형사한테 씨였나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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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사한테 씨였어 근데 존나 중요한 역할 일줄 알았는데 제똑 제노페이 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흫 1초는 아니다. 그래 3초로 하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노 제노 페이지가 51구역에 쳐들어본다는 말 그래서 이제 십창나기 일보 직전에 어? 박사가 아이 그 누가 그런지 기억이 안나는데 신비호트들을 다 풀어주세요! 해서 다 풀어 다 풀어줌 어? 근데 신비호트들이 알고보니까 우주를 지켜야되는 사명감을 가진 존나 정의로운 애들이었음 어? 진짜임 아 이 새끼들 아 이 새끼들 존나 이 새끼들 존나 다 정의로운 새끼들이었음 어? 그래서 이제 제노 거시기랑 싸우는데 시발 시발 심비호트 허접임 어? 10초에 한명씩 어? 그 문서세절기 갈리듯이 분쇄당함 개허접임 챠밤 그래서 다 털리고 응? 제노 거시기 한마리 더? 어? 해서 한마리 더 소환 변기에 앉아있던 너리 두마리 더 소환하던가? 아, 여튼 아, 세마리였나? 두마리 더 소환하네 두마리 다 소환했나? 아, 아니, 아니, 아, 이니까 암튼 암튼 그래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베놈이 동기어진을 해 어? 자폭함 으아,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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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… 쾼, thre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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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rew 그리고 그냥 영화 끝남 그냥 그냥 영화 끝나 요렇게 아무튼 평화 찾아왔어 아무튼 베놈이 죽어서 이제 열쇠도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 평화가 찾아옴 그래서 영화 끝남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많은 신비오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베놈도 나오는데 벤연도 나와 한 두명 두세명정도 이제 베년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좀 나름 중요한 역할 같은 베놈이 이제 그 뭐였지? 아무튼 옛날 코믹스에 나왔던 애들이래 걔네들이 전부다 근데 이제 무슨 박사가 있거든? 그 어렸을때 이제 벼락맞아서 오빠를 잃은 박사가 있어 손잡고 이제 같이 벼락맞았는데 오빠만 이제 뒤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무슨 벼락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박사가 있는데 걔가 이제 신비오트 흡수했는데 그 마침 그 상성이 맞는 포켓몬이어가지고 걔가 이제 베년으로 변신해가지고 이제 주인공들 구해줘요 흐흑 아여 흑누나도 나오고 마지막 한 명 더 나와 그흑 흑누나는 크리스마스 장식 달고 있는 어 그분 되게 이제 잘 걔도 이제 상성이 잘 맞아서 되게 잘 싸워 그 무슨 등에서 캐리건 가시같은거 나와가지고 막 푹찍푹찍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심비오트 분리돼가지고 심비오트 갈갈갈 당하고 어 가장 많이 싸웠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전기속성 심비오트 한번 짠 나와주고 근데 이렇게 좀 원작 만화 이제 원래 예전 심비오트들 아는 사람들한테는 좀 서비스 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것들이 약간 그 아이언맨3에서 이제 슈트 총출동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했던거 같애 그 의도 자체는 막 심비오트 총출동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운 다같이 싸우는데 아니 근데 이제 내가 아쉬운게 뭐냐 아니 결국은 메인빌런이 널 쫄따구 에이 이게 좀 짜친다 아 쫄따구한테 다 털린거 아니야 쫄따구들이랑 싸우다가 그냥 다 뒤지고 끝나 그냥 쫄따구랑 싸우다 끝난게 아쉽다 빌런의 부재 부재가 아쉽다 좀 아쉬운거지 나는 그게 좀 제일 아쉽더라고 심비오트들 그렇게 허접한데 어떻게 봉인했냐고 아마 그게 심비오트들한테 봉인당하기 전에 아마 좀 계속 쳐맞았을거야 그 그 내용상으로 내가 그런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애들한테 좀 띠띠 맞다가 이제 빌빌대는거 데려가서 봉인한걸로 알고 있어요 쿠키요? 쿠키가 두개가 나오는데 쿠키가 두개가 나오는데 쿠키 1이 뭐였지? 아 씨발 기억도 안나 아 몰라 기억 안나 나도 지금 띠따댔어 지금 아 이번 쿠키가 무슨 바퀴벌레가 그 심비오트 들어있던 그 관에 들어가면서 끝나던데 그거고 아 쿠키 1번이 널이 그거야 널이 이제 두고보자 하면서 그게 쿠키 1이고 쿠키가 이제 바퀴벌레가 그 베놈 캡슐 들어가는거 베놈이 들어있던 캡슐에 들어가는거 어 신비오트 그 안에 신비오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니 근데 아니 시발 그 아니 나는 무슨 마지막에 털릴때 뭐 스파이더맨이 도와줄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야 그냥 어 뭐 데드풀 데드풀도 안 나와 데드풀도 없어 아무것도 아무런 다른 애들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불러 근데 이게 뭐 그럴 수 있어 이제 워낙에 또 신비오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평행우주다라는 뭐 그런 설정으로 이제 그냥 퉁칠 수도 있고 그냥 쫄따구랑 싸우다 이렇게 끝난 게 아쉽다 이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재밌긴 했어요 좀 허무하게 끝나긴 했어도 전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아주 그냥 똥 평범한 똥냥화 아 그래 막 중간에 이제 싸우다가 특수부대랑 막 개구리로도 변 베놈이 개구리로도 변신하고 물고기로도 변신하고 그러거든 어 그건 좀 즐거웠다 말로도 변신하고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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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구리 배구리 변신 그런 깨알같은 요소들은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아무튼 이렇게 봤습니다 뭐 그냥 술 마시고 볼만한 팝콘 무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원투도 그랬어요 최 아까도 맞지 않아 원투보고 이거 보고 가는 사람이면은 그냥 그 사람은 공범이야 그냥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 원투도 다 보고 꾸덕꾸덕 그 극장에 기어 들어갔으면 어? 달게 받아야지 안 그래? 아니 튜 재밌게 봤으면 쓸리도 재밌게 볼 수 있어 당연히 어? 튜 어땠는지 기억 안 나? 닭이 받으셨나요? 네 아 달게 받았습니다 아 그 처음에 이제 그 대놈이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깽단 아지트에 갑자기 우연히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투견장이 있는데 강아지들이 딩댕이들이 갇혀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강아지들을 싸움 붙이는 나쁜놈들 용서 못하지 이러면서 바로 그 4명 머리 뚝따따따 해가지고 바로 머리 처먹고 근데 주인공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 안해 술 약간 취했었거든 그냥 그래그래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 아 근데 이 새끼는 뇌를 처먹었으면은 좀 머리가 좋아져야지 머리가 어떻게 점점 더 나빠져 아니 뇌를 그렇게 처먹었는데 아니 머리가 점점 더 나빠져 이 이 이 이 쓰리에서는 뇌가 없어 이 새끼는 아니 이 씨발 감지된 감지되면 변신 하면 안 돼 이러더니 갑자기 이 씨발 댄스 이러더니 갑자기 라스트 댄스 아유 진짜 불화를 탁쳤다 진짜 아 아 아 아 프리온 단백질에 뇌 구멍 뚫려서 아 아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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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왜 라스트 댄스냐 이래서 라스트 댄스다 음 아니 뭐 내용을 끝맺는 것도 아냐 널이 두고 보자 했으면 이제 뭐 다 다음작을 뭐 암시하는거 아냐 아니 내용도 안 끝내놓고 라스트 댄스래 이 새끼들은 어 열받게 하하 씨발 아니 뭐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나 뭐 다른 뭐 마블에서 거기서 널 널은 뭐 써먹으려고 그렇게 지금 아껴놓은 거야? 아 그런거 같긴 한데 어 라스트가 에이 라스트 댄스는 이거 첸 아부 첸 아줌마랑 라스트 댄스 추기 때문에 라스트 댄스에요 첸 아줌마는 대체 뭐냐고요? 글쎄요 그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에도 나온다던데 아 잘 모르겠어 아 아 아 아 이렇게 짧게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었구요 보지 마세요 흐흫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재밌었습니다 아 잠깐만 나 잠깐만 살짝 양치질 좀 하고 와서 아 제스4는 끝 B급? B급? B급인가? C급인가? 아니 B급이지 B급인 것 같아 아니 그니까 원투 재밌게 봤으면 그냥 보러 가면 돼 근데 내가 원투 봤는데도 재미없게 봤는데도 또 보러 갔나? 왜? 왜 그래? 왜 그러는데? 이유가 뭔데? 뭐 자기 학대를 즐기는 사람이야? 난가? 대체 왜 잠깐만 이거 어디갔지 이거 이 좀 닦고 올게요 도한테 질문 중인가요? 아니 왜 우리 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